레오나르도 다핀치 1452년 4월 15일에서 1519년 5월 2일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조각, 건축, 토목, 수학, 과학,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보였다. 1452년 4월 15일 피렌체 근교 핀치에서 출생하였다. 공증인 세르 피에로의 서저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카트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농사꾼의 딸로 신분의 차이로 아버지와 공식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못했다. 레오나르도 다핀치가 태어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고 음악의 재주가 뛰어났으며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였다. 1466년 피렌체로 가서 부친의 친구인 안드레아 펠베로키오에게서 도제 수업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인체 해부학을 비롯한 자연현상의 예리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를 습득하여 당시 사실주의의 교양과 기교를 갖추게 되었다. 그의 특색인 깊은 정신적 내용의 객관적 표현은 그의 놀라운 사실적 표현 기교의 구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사실상 15세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사실기법을 직대성하여 명함에 의한 입체감과 공간의 표현에 성공하였다. 점차 15세기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주관과 객관의 조화로 고전적 예술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는 만년에 이르러 과학적 관심을 갖고 수많은 소묘를 남겼다. 인체 해부를 묘사한 그림들은 인체 묘사와 의학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과학적 연구는 수학, 물리, 청문, 식물, 해부, 지리, 토목, 기계 등 다방면에 이르며 이들에 관한 수기나 인생론, 회화론, 과학론 등이 많이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분류하는 해부학, 기체역학, 동물학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연구 결과는 19세기 말에 들어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그의 과학적인 천재성으로서 조명되고 있다. 현재 그의 기록이 23권의 책으로 남아있다. 르네상스의 가장 훌륭한 업적, 즉 원근법과 자연의 과학적인 접근, 인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 이에 따른 수학적 비율 등이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몇 점의 뛰어난 작품들에서 비롯하는데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동굴의 성모, 동방박사의 예배 등이 그러하다. 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생존했던 가장 경이로운 천재 중 하나다. 1519년 프랑스와 일세의 조빙으로 프랑스의 보아주에 가서 건축, 온화공사에 종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는 조각, 건축, 토목, 수학, 과학,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재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생일을 대개 오시기, 즉 제1차 피렌체 시대, 제1차 밀라노 시대, 제2차 피렌체 시대, 제2차 밀라노 시대, 로마, 앙부아즈 시대로 구분한다. 안녕히 계시ningen. 안녕히 계세요.